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때문에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 위에다가 이불을 깔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핫팩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붙이시고 장시간 한 곳에 머물지 않도록 옮겨가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화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온 화상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피부 손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따갑거나 간지러움 그리고 물집 등의 이상 반응이 생긴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을 찾으셔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직접 상담에 참여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메시지도 열어두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서 너무나도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저도 팬이 돼서 기다렸는데 오늘도 좀 좋은 말씀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하지정맥류하고 만성통증 전기자극 치료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울퉁불퉁한 그 다리의 라인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정말 그 통증이라고 하면 뿌리가 뽑히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을 떠올리실 텐데 오늘 통증과 하지정맥류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채널에 주목을 하시며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하지정맥류 그리고 만성통증입니다.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병원을 찾으셨지만 아직 해결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021-3772-9433, 021-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다리가 울퉁불퉁하게 혈관이 튀어나오는데 먼저 왜 생기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하지정맥류라는 것이 사실 30년 전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지정맥류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정맥피는 노폐물을 실고 올라가는 혈관인데요. 피가 올라갈 때는 판막이라고 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판막이 이렇게 열려서 피가 쭉 올라가고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라고 할 때는 딱 닫히는 그런 판막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판막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밑으로 한 방울도 흘러내려오면 안 되는데 거꾸로는 역류라는 현상이 생겨서 혈관이 꽈리처럼 튀어 올라오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뭐냐? 판막이 망가진 건데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망가지냐 하면 사타군 있죠. 저희 병원 통계를 보면 사타군 쪽이 47% 그리고 뒤에 오금 쪽이 17% 정도. 이게 판막이 망가져서 꼬불꼬불하게 다리에 지렁이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해요. 하지정맥류가 판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렁이처럼 튀어나오잖아요. 그 혈관이 튀어나오기 전에 초기 단계일 때는 하지정맥류에 걸린 것 같다, 질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요즘에 내가 피곤한가라고 생각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는 대부분 77%는 증상이 없어요. 다리가 무겁고 이런 것이 하지정맥류 증상인데 피곤하고 무겁고 또 화끈거리고 땡기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77%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둬요. 그래서 다리 혈관 튀어나왔는데 그대로 사실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치료받을 필요도 없고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굳이 치료할 필요 없다더라.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알려져서 하지정맥류 그냥 놔두면 저렇게 심해져서 심해져서 시커멓게 썩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들 서둘러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빨간색으로 된 게 게양인가요? 그렇죠. 다리가 썩는 거죠. 그렇군요. 대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된 이후에나 병원을 찾을 것 같은데 진행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예전에는 입원해서 수술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시술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치료하고 저녁 때 집에 가는 외래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 치료법으로 보면 보통 혈관 경화협법이라고 해서 모세혈관 같은 거 미형적으로 실피출이 터진 거 없애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레이저로 판막이 망가진 부분에 혈관을 쭉 태워서 그다음에 더 이상 밑으로 혈액이 쏟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고주파 치료 그다음에 혈관 접착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냥 순간접착제를 혈관 속에 주워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예전에 100년 전부터 사용해였던 혈관을 걷어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혈관 경화협법이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실피줄인데요. 30년 전에 제가 초창기에 다리에 저렇게 보기 싫은 실피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얗게 보이는 것이 혈관 경화제라는 약물이에요. 약물을 주사를 하면 지우개가 싹 지운 것처럼 제가 별명을 지우개협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형 치료에 속하죠, 저런 것들은. 저런 실피줄이 이제 사실 생기게 되면 다리를 드러내고 치마를 입는다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잖아요. 지우개 주사를 통해서 혈관 경화협법.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류 초기에 치료가 어떻게 좀 이뤄졌는지 저희가 사례를 사진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지우개협법으로 치료한 사례들인데요. 이런 색으로 보기 싫은데 오른쪽이 좀 검은색으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좀 혈관이 없어진 모습이고요. 지금 후회 사진이 조금 어두워 보이네요. 네, 다음 거 보시면 그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없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지우개협법으로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경화협법이라는 건 수술하지 않고 레이저도 안 쓰고 주사만으로 이제 없애는 그 치료법인데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30년 전부터 지금 이제 이 혈관 경화협법, 지우개 주사. 네, 저건 기본 치료가 돼서 이제 정맥학회에 창립하면서 많은 회원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이 다리의 통증도 문제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데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지정맥료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벌써부터 전화와 문자를 저희에게 많이 주고 계셔서 저희가 시청자 한 분과 바로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네. 네, 어디가 어떻게 좀 안 좋으신가요? 아, 제가 다리가 네. 다리가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아, 통증. 네, 네. 머리에, 머리에 쥐가 나고 막 심장이 네. 숨이 네. 숨이 멎을 것 같아서 막 심장마리가 이렇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지금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그... 뭐지? 아니, 저 무슨 약이지? 아, 네. 약을 드셨어요? 아, 네, 네. 네, 네, 네. 저, 그... 비밀익병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환자들이 먹는 약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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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그걸 안 먹으면 나를 꼬박 세거든요. 아, 네. 제가 이걸 계속 먹을 수는 없고 그때 그 순간에는 먹으면 잠을 가니까 네, 진통제 처방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일단은 뭐 제가 정확하게 뵙지를 못하고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언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 좀 아시고요. 일단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다리가 무거운 증상은 있으실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통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는 하지정맥류, 하나는 근육통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경우는 정맥류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아리 통증으로 호소를 하실 경우에 근육통. 그런데 주로 아프신 데가 장단지 쪽으로 아프세요. 그래서 장단지 쪽으로 이렇게 쥐가 나면 되게 아파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맥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약 5%, 나머지 95%는 좌골신경통에서 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좀 이따가 통증에 대해 다룰 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이제 시청자님께서 진통제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도 되는지 복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셨는데 그거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는 치료 자체가 진통수염제를 끊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드시면은 아무래도 위장장애도 생기고 뭐 간장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통수염제는 2주일 이상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요. 항상 모든 분들한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면 진통제부터 끊으세요. 그것이 2주일 동안 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그 약은 몸에 약이 되는 것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도 2주 정도 복용을 좀 권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자님이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지정맥류 초기를 저희가 다뤄봤는데 이제는 중기와 말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맞습니다. 이제 점점 심해지면 판막이 심해지면 내가 갈 곳이 없어, 피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이게 돼요. 고이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라면발, 우동발처럼 저렇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기를 라면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4기를 우동발처럼 튀어나왔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중증, 하지정맥류, 중기,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주루 치료가 레이저 치료로 많이 해요. 레이저 치료로 해서 판막이 망가진 곳을 이 폐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모습을 보시면 여기 좀 혈관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후에 없어진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기만 돼도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말기까지 저렇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맑기는 손가락 굵기 정도까지도 막 돼요. 새끼손가락 굵기까지도 되고 혈관이 튀어나온 게 저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저렇게 심하잖아요. 지금 징그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혈액순환을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거는 거꾸로 흐르는 잘못된 이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역주행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올라가는 상행선은 올라가는 차만 있어야 되고 하행선은 내려가는 차만 있어야 되는 식으로 의사들이 하는 거는 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돌려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정맥류 초기부터 중기 말기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를 할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게 혹시 몇 회 정도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일까요? 치료는 지구의 법 같은 경우는 3,4회문은 되게 다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1회로 끝나고 그다음에 경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혈관이라는 건 굉장히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10분 내야 할 수가 있어요. 흐름이기 때문에. 수도관 딱 터지면 금방 알잖아요. 물이 차지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혈관은 치료하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금방 5분 내에 알 수 있고 응급처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저희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이어서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평소에 만성통증과 그리고 하지정맥류로 고민이 있으셨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궁금한 내용을 바로바로 풀어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주시면 되고 나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바로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제 지금부터는 지긋지긋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만성통증, 정말 고통이 지속이 되는 만성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면 흔히 디스크다라는 정확한 질병도 있지만 질병명이 없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통증들도 있거든요. 이런 답답한 통증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 대체 왜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하지정맥류를 이야기하고 통증을 이야기할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동키호테.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이제 동키호테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하지정맥류를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했을 당시에 제가 다리의 미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너무 미워서 여름철에 수영복 혹은 사우나를 못 다니시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지정맥류를 지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성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지정맥류 전문으로 쭉 보다가 보니까 다리 통증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정맥류는 수술이 잘 됐는데 계속 다리는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다리를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니까 림프부종이라고 불치병 환자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치료법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고전압 전기 치료를 들여오게 됐고 그 림프부종을 치료를 하니까 상당히 그 자리에서 부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통증이 있는 게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 이거 통증을 그럼 전문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5년이 돼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주제는 만성통증인데 통증에 대해서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를 좀 집으로 해서 아, 이게 뼈가 이렇게 해서 눌러서 아프신 거예요. 뼈가 여기가 조금 웃자랐네요. 뼈가 변형이 있어서 아프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신경외과가 눌려서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형외과 선생님들 못생겨서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거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배터리예요. 우리 몸은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전기가 없으면 방전되죠. 뭐 어떤 것도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요새 유행하는 전기자동차도 배터리에 전기가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포는 지금 보시다시피 소우주와 같고 우리 몸은 20조개 내지 30조개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는 전기가 없으면 세포는 다 죽습니다. 세포가 뭐 먹고 사냐면 전기가 없으면 죽는데 이 전기가 방전이 되면 죽게 돼 있는데 왜 방전이 되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미토코드리아 발전기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포가 방전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 중요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세순환은 우리 혈액량보다 5배가 많은 림프라는 순환이 있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림프가 깨끗한 물이 쫙쫙쫙쫙 쌓여 있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주위에 지저분한 가래층 같은 끈적건조건 림프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게 등장을 했어요. 세포가 방전이 됐고 우리 몸을 배터리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또 새로 드는 것처럼 흥미롭습니다. 세포는 배터리인데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1930년도 노벨 의학상의 내용에 나오는 건데 저런 식으로 왼쪽에 파란 건 충전이 돼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포들도 다 눈세포가 좋으면 눈이 밝아지고요. 귀세포가 좋으면 귀가 잘 들리는데 이것이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기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바닥 레벨까지 가면 암으로 변하는 암세포로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일 때는 우리 체질은 알카리성 체질로 알카리 성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암세포 쪽으로 방전이 될수록 산성 체질로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전과 충전을 나누어서 표현을 해줬는데 보기만 해도 충전 쪽이 아주 예쁘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전이 되면 세포 안과 밖에 림프 슬러치라는 쓰레기가 차이게 되니까 지저분한 쓰레기가 잔뜩 차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균이 침입하면 균들이 아주 신나게 자라서 염증이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충전이 돼 있을 때는 몸 세포가 탄탄하고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만 개가 들어와도 껐다 곱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이 된 상태가 우리의 면역력이 정말 극성이다. 굉장히 좋은 거죠. 충전이 되면 면역이 좋죠. 그러면 지금 혹시 방전이 된 상태로 내가 좀 피로하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충전을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많이 좋아지시죠. 완화가 되는 것, 균증이 완화되는 것. 그래서 치료 자체는 전기 자극 충전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렇게 뻘겋게 완전히 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좋은 전기 자동차를 갖고 있건 내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걸 그거를 우리 몸 세포 세포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전시켜주는 건데 일회 충전으로 평생 쓸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 계속 충전해 주잖아요. 전용마다 충전해야 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전 방전, 충전 방전에서 빨간 선 밑에 있을 때는 통증을 느껴요. 그런데 빨간 선 위로 계속 반복 치료를 하다 보면 세포 속에 있는 미터컨드리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오토바이 발동 걸듯이 처음엔 부르릉, 부르릉 하다가 계속 이게 이제 저기 발동을 거면 발동 걸리듯이 발동을 걸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포 스스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완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몸을 배터리로 볼 수 있고 이 배터리라고 표현이 되는 이 세포를 충전을 잘 시켜줘야지 통증도 없고 맞습니다. 좋은 면역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충전하는 건 충전기를 대주면 되죠. 충전기를 저희 몸에 나가요? 그럼요. 충전기가 있어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충전기가 있죠. 아, 뭘까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나면 이제 림프 찌꺼기가 생기는데 림프 찌꺼기는 전기 생리학 쪽으로 찌꺼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게 방어벽이에요. 전기 소통되는 걸 막아버려요. 아, 림프 찌꺼기가 충전을 하려고 해도 그걸 방해한다. 방해하죠. 그래서 그걸 녹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주위 주변 환간도 지저분해서 염증도 잘 만들지만 전기 생리학 쪽으로는 이 전기가 소통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녹이는 게 중요한데 림프 찌꺼기를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고전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포가 충전이 되는데 림프 찌꺼기를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약이에요. 가장 많은 게 약이고 약물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진통 소염제가 이 림프 찌꺼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어떻게 하냐. 저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이 피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전기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땐 무릎에다 대면 충전이 되고 머리가 아플 땐 머리에 대면 되고 코가 아플 땐 코 오면 되고 눈이 침침할 땐 여기다 대면 되고 귀가 안 들렸다 여기다 대면 되고 그래요. 혹시 충전할 때 아픈가요? 아프죠. 결국에는 이제 전기 자극으로 아픈 부위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 충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림프 찌꺼기가 없어야 되고 림프 찌꺼기가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그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이 질문을 잘 주셨네요. 진통 소염제 복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문자로 그 답답한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신데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지 시청자분의 문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972번님의 문자인데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50대 주부시고 2년 전부터 앉을 때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이어서 자주 다리가 시리고 저리는 증상이 있고 출퇴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척추부터 하반신 부인들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2년이나 되셨네요. 2년 되신 분들은 그래도 짧을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10년 동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에 다녀서 이 치료 저 치료 받아도 그때 뿐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주로 서서 일하거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대의학인 CT나 MRI로 진단이 안 되는 좌골신경통인 경우가 많아요. 좌골신경통은 뼈 바깥으로 나와서 신경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데 바로 힙부 뒤에 있어요. 힙부 엉치 속에 내려가고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좌골신경통이 있을 때 CT나 MRI 진단이 안 되니까 좌골은 무시하고 그냥 허리만 딥다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좋아지질 않죠. 주 원인이 된 게 좌골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면 되고 대부분 좌골이 나쁘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다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다리가 뻐근하고 장단지에 근육통도 같이 동반이 되고 심하면 족족은 막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좌골신경통의 일정인 건데 항문거근중근이라고 있어요.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또 마려워요.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계속 무지룩하고 아프고 그냥 뭐 항상 그래서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 가는데 대변은 안 나와. 그거를 항문거근중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치료법이 없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불치병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좌골신경통의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기를 충전시켜주면 한 80% 이상 좋아져요. 결국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해야 되는데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아프고 족족은 막염도 생기고 좌골신경통일 수가 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현대의학은 너무나 세분화가 돼 있어서 코 보는 선생님 딸이 있고 눈 보는 선생님 딸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귀보고 입 보고 그다음에 치아만 보는 선생님도 있고 어깨만 보는 선생님도 있고 날개 쪽 그다음에 팔꿈치 근데 전체적인 나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숲을 치료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근데 숲에 안개가 껴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숲에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데 나무 하나 치료한다고 해서 전체가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현대의학이 세분화된 것도 단점이에요. 근데 저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분의 충전 상태가 어떤지를 봐요. 전신 상태가 그래서 전신 상태가 사령부는 어떤지 그 밑에 예하보다는 상태가 어떤지를 봐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서 오셨는데 실제로는 원인은 여기 사령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이에요. 통증 유발점.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은 사령부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아픈 거 느끼는 건 손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왼쪽 구름에 빨갛고 하얀 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아픈 건 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령부는 그럼 어디냐. 사령부는 우리 뇌하고 척추죠. 뇌와 척추. 네, 그게 사령부예요. 그래서 이제 사령부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아픈 건 이래서 통증 유발점인데 통증 유발점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여기가 손이 아프다 그러면 목의 사령부부터 어깨까지 쫙 진단을 해야 돼요.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가 아픔이 시작되는 유발점인지를 잘 먼저 진단을 해야지 치료가 되겠네요. 문제가 있는 데는 내버려 두고 문제가 가려져서 싹 숨어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고 하는 게 명수사관이죠. 그러게요. 근본을 찾아내고 치료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아프신 분들이 만성통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셨을 때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일단은 어떤 부분이 이분한테 고통을 주는 부분인지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치료는 저는 오늘 주제가 전기자극 충전요법이니까 그렇고 옛날에는 침 넣고 부악 넣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뼈주사, 스테로이드도 맞고 진통제, 이완제도 먹어보고 도수치료도 하고 최애 충격파도 하고 그래도 안 좋아지신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 치료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수술은 함부로 칼을 대가지고 그것이 100%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술은 최종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이제 전기자극 충전요법은 조금 새로울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 아마 100명 중에 95명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포를 충전시켜도 치료한다? 우리 몸이 빠때리라고? 뭐 그런 말이 다 돼? 일리는 있어 보인다. 내 믿음이 안 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 10군데 들렸다 오시는 분들은 치료받아보시고 나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거는 좀 더 틀리구나. 방향 접근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하지정맥류 그리고 만성통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만성통증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아프고 내 생활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어디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도수치료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계속 아프고 해서 답답한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전기자극을 통해서 어디에서 내 그 고통이 시작이 되는지 유발점을 찾고 전기자극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나도 그 자극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통증은 치료가 되는 통증인지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 방송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저희 화면에 고지가 되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 전기자극 신경치료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전기자극 신경치료라는 건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새로운 치료법이고 그런데 이건 전압이 높아요. 고전압을 이용해서 전류 들어가는 건 미세전류라서 아주 미약한 전류로 해서 세포를 일깨워주고 충전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전을 시켜준다. 그러면 전기자극의 기능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전기자극은 이제 림프 찌꺼기를 분해시켜줌으로써 절연 제공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진단할 때 전기 마찰 현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쁜 데는 되면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정상인 데는 전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전인 현상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서 여기는 정상인 데는 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대도 안 아파요. 그런데 나쁜 데 되면 아 그래요. 거기 왜냐하면 전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꽉 찼으니까 얘네들은 꽉 찼으니까 여기는 전기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긴 아픈 데는 전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방전이. 여기서 전기 들어가면 찌르르르 하고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되면서 전기 소통이 되고 세포막이 충전해서 컨덴서 역할을 해요. 축전지 역할을 해요. 세포막이. 거기에 이제 전기가 꽉 찼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열심히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가장 많은 데가 눈 막막 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있는 막막 세포는 계속 24시간 눈 떠 있을 때는 모든 걸 정보를 해석해서 뇌로 보내주는데 눈이 침침할 때 여기다 딱 1분 동안 되면 눈이 환해지고 밝아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눈 세포가 가장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쪽도 굉장히 급성으로 체했을 때 딱 되면 치안기가 쫙 풀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 통증 그다음에 목 디스크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충전시켜주면 한 번에 모든 것이 충전은 안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세포가 활성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눈이 가장 빨라요. 눈이 환해져요. 이렇게 딱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요. 재미있어요. 눈이 침침하신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눈이 가장 효과가 빠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통증의 유발점을 찾을 때도 전기를 대서 아픈 곳이 전기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기 자극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통증이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됐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치료 사례 한번 사진과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치료 사례는 개인적인 차이도 많고 그러는데요. 저분 같은 경우도 10군데 이상 다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거기에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피부가 징그러워서 제가 사진을 안 올렸는데 피부가 괴사가 되고 썩고 진물이 나는 상태로 오셨어요. 59세. 59세. 네.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재생이 됐던 사례죠. 이분이 이제 색깔이 변했네요. 색깔이 달인 사진이. 네. 빨간 게 염증이 있는 건데요. 이제 빨간 게 없어진 게 좋아진 거죠. 정상으로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59세 이 환자분은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몇 회 정도나 받으셨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좋아지신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두 달 반 정도 치료를 받으셨던 사례고 다음 사례는 이제 80대 남성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조금 쉽지 않은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게 대상포진 후유증이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후유증은 완치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균이 신경으로 들어가서 침투를 해가지고 그냥 끝나고 물짐만 잡히고 끝나면 될 텐데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대상포진 후유증은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칠순이 넘어서 오세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확 퍼져서 신경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오그레여서 완전히 위축이 돼버려요. 신경 자체가 변성이 일어나면 중풍 치료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중풍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죠. 평생 불구로 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스포가 생기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띠에 있는 신경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갉아먹는 건 아니지만 신경이 위축이 돼서 신경 기능이 없어지는 걸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료 전에 통증이 있는 데는 저렇게 체열 검사에서 빨갛게 나타나거든요. 치료 직후에 빨간 게 많이 없어진 걸 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그래도 대상포진 통증이 후유증 통증이 상당히 심각하게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 보통 약물 중독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약물을 끊고도 지낼 수 있고 통증도 아주 서서히 조금씩 줄어들게 해드릴 수까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에 두통이나 이런 게 심해지는 건가요? 대상포진이 이 안면 쪽으로 신경을 침범한 경우죠. 이제 고통, 말못할 고통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의 후유증까지 정기자극 치료로 치료가 된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통증도 1년의 통증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정말 오래된 통증이 있을 텐데 이런 통증들에 따라서 전기자극 치료를 얼마나 받으셔야지 호전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전기 통증이 생겼을 때는 급성 통증일 때는 림프 슬러치 양이 적어요. 림프 찌꺼기가 양이 적으니까 빨리 분해가 되고 쉽게 치료가 되고 단기간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성통증. 1년 아픈 사람하고 10년 아팠던 사람은 틀리죠? 그런데 1년 아팠던 사람, 10년 아팠던 분은 10년 아팠던 분은 여기 좋더라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기 좋더라면 저 병원도 가보고 또 쑥듬이 좋더라면 쑥듬듬 떠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민간요법 다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치료법이 확실하게 몸에 해롭지 않고 좋은 치료법만 치료받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뼈주사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이상 맞으셨을 거고 스테로이드는 주사를 놓는 순간에 신경의 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 흐름을 방해를 해버려서 못 느끼게 하는 거지 이 자체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진통소염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나 99%는 다 스테로이드를 써요. 저도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던 의사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쓰는 순간 진통소염효과가 딱 금방 없어지니까 5분 만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명의소리를 듣기 쉬우니까 모든 병원에서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게 스테로이드. 피부과도 마찬가지, 스테로이드 연거로 하면 피부 변화가 없는데 피부가 살짝 좋아지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치료하는 건 누가 치료하냐면 스스로, 세포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자연지원효. 그렇죠. 그걸 스테로이드가 치료해 주는 건 아닌데 스테로이드 중독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만성병,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은 스테로이드 없으면 치료할 게 없어요. 병원에서. 대학병원이고 뭐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스스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느끼지 못하게 진통소염만 해주는 거지 근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치료는 뭐냐면 세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포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라는 건 제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세포로 봐서 돈은 전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바깥에서 전기를 쭉 늦으면 미터콘드리가 쉬었다가 힘을 내요, 얘네들이. 그리고 바깥에서 전기를 늦으면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막 공급 물자가 들어와요. 영양소가 막 들어오면 미터콘드리가 이제는 살만하네. 그럼 내가 힘을 내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포 스스로가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없이 좋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득이 되면 득이 될지 해가 되지는 않고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의학적으로 식품, 식약처에서 딱 안전선으로 딱 해서 한 거는 그 기계들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만성 10년 되신 분들은 더 오래 치료해야 돼. 왜? 림프 찌꺼기가 아주 굳어서 돌처럼 굳은 게 석회화야. 그래서 들어보셨죠? 석회성, 권염. 그것도 깨트려지면서 녹아서 없어져요. 그것도 림프 찌꺼기가 굳은 거네요. 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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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서 돌이 된 거예요. 석회화가. 그런데 그것도 녹아서 없어져요. 반복 치료 오래 하면. 우선은 전기 자극 통증 치료 기간을 생각하실 때 내가 급성으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치료가 될 확률이 높고 만성이고 치료를 좀 다양하게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복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 그리고 만성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핵심 치료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와 만성통증 치료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당연히 중요하겠죠. 전기 자극 신경 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걷기나 조깅으로 하지정맥류를 예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혈관 경화요법 등 단계별로 치료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만성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심영기 원장님께서 무료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의 궁금증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전화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좀 지금 불편하실까요? 저는요, 이렇게 오래도록 앉아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허벅지가 굉장히 뻐근해요. 허벅지가 뻐근하시고요. 네, 이 왼쪽 다리가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안 구부러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사내원에도 다녀보고 예약도 받아보고 병원에도 가봤는데 우선 무릎을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선 약물 써보자고 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지금 선생님이 아까 도중에 말씀하시는데 이 자골로 인해서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이 저 아픈 거고 꼭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신 병원을 찾아가 뵈려고요. 방송 중에는 이제 곤란하고요. 네, 우선은 시청자분의 질환이 어떤 정도 증상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5살이에요. 아이고, 젊으시네. 자, 이제 100세를 사시려면 앞으로 25년, 그죠? 25년 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요새 75세는 이렇게 노인이라고 안 그러고 젊은 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75년 동안 쓰셨기 때문에 그 세포 자체가 75년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 세포 속에는 찌꺼기가 많이 차여 있을 거예요. 75년 되고 그래서 75년 되면 여기저기 안 쓰신 데가 없어요. 조금씩 다 쓰시고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달리기도 잘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성질도 나고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 미모 하고 막 뛰었는데 그거 못하겠어. 왜 그렇지? 아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안 좋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허리도 아파. 허리, 다리, 무릎, 머리 다 안 쓰시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뭐냐 하면 연세가 드시면 전기가 젊은 사람은 이렇게 충전이 됐어요. 이렇게 충전이 돼 있는데 자, 5학년이 됐어. 그러니까 조금 줄어. 4학년이... 6학년이 되니까 더 줄어. 7학년이 되니까 더 줄어. 8학년이 되니까 더 줄어. 저희 병원에 98세 되신 분이 오셨는데 세상에 집행이 짓고 그거 이거 이거... 끄시는 거. 끄는 거.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걸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10번 치료받고서 나 저거... 보행기를 놓으셨어요. 보행기 필요없어.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어머니 뭐냐 하면 75세면 앞으로 25년 보통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세란병원에서 서대무역에... 어머니, 이제 병원명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받으셨던 치료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 세란병원에서 허리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거기를 한번 갈까 그러던 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가 선생님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어머니 우선은 저희가 방송 중이니까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제 어느 병원을 저거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도 저도 제 병원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허벅지가 땡기고 그러면 이제 모 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척추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신경에서 쭉 이게 모아져가지고 좌골신경이 돼가지고 좌골신경이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허벅지도 관계를 하고 무릎도 관계하고 발도 관계하고 근육 장단지도 관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허리서부터 그러니까 사령부부터 쭉 보고 그다음에 힙부도 보고 다리도 보면 거기 전기 반응이 나오면 그거를 전기 충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세포를 충전함으로 해서 활력이 돋아오기 때문에 통증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허리도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새로운 치료 접근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시청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그 뒤에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기 자극 치료를 받아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시청자분... 63세고요. 한 달 전에 갑자기 공원을 걸었다가 저는 집에 왔는데 아침부터 갑자기 다리 오른쪽 허벅지가 땡기면서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냥 물론 사진을 찍고 아무 이상 없다고 이상이 없다. 네, 이상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진통제 진통제 기사를 엉덩이를 한 번 주고 약, 진통제 약을 3일씩 줘줘서 그걸 먹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녁외과에 가고 싶어서 동네 저녁외과에 어저께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허리 좀 찍어보더니 협척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제 저녁외과 조회를 제가 해봤는데 네. 협척증은 평생 고칠 수 없는 점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 고민이 돼서 지금 운동으로 고칠 수 없는 점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까지 저희 선생님께 이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저기 뭐 한 걸음걸이 걷다가 좀 주저앉으시거나 그러시기도 하나요? 아니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보행을 이렇게 남편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발을 뒤지면 이제 허벅지인데가 당기니까 아, 허벅지인데 당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다리를 다친 상황처럼 걷고 다니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오른쪽만 당기신다고 그랬죠, 아까요? 네. 오른쪽, 오른쪽. 그러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파행성 보행이라고 해갖고 걷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거 생기시기에는 아직 젊으세요, 63세면. 네. 그래서 이제 보통 70대 중반 이후에 많이 생기시는데 그건 뭐 나이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보통 그렇다는 거고요. 협착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디스크 쪽이 아닐까. 먼저 MRI 소견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만은 오른쪽, 한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좌골신경통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리디스크인지 좌골신경통인지 아니면 허리디스크나 좌골신경통이 아니면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근육이 격렬이 일어나면 조금 아프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것도 한번 저거 하면 2주일 정도 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나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면 되고 진통제를 먹어서 조금 덜 느끼는 건 뇌에서 통증만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근본치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뭐 전기 자극 진단도 받아보시고 치료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심영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지정맥류 그리고 이제 만성통증에 대해서 알찬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저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